오 잘한다 아니.. 첫번째 한국어? 네 근데 이걸 이해를 한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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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소식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같이 일할 친구를 모집해서 저희 집에 왔잖아요 그 8시간 걸려서 레이 때 네 저희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정확히 뭘 어디 스쿨가서 배운건지 이런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런건 아니고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 9년? 지금 9년차인거 같아요 9년정도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9년이나? 네 그래서 최근에 본 드라마도 있어? 그랬더니 선제압꽃티어라고 최근에 화제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 드라마도 봤다는거에요 그래서 역으로 나한테 너 그거 봤어?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그거 아직 못봤거든요 난 그거 아직 안봤어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내가 봤던 한국말을 한다고 했던 친구 중에 뭐 좀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던 미셜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한글 위주였죠 그쵸 저 한글 진짜 한글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읽기만 했지 무슨 뜻인지 몰랐고 말도 좀 못했고 네네 이 친구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좀 이따가 대화를 살짝 나눠볼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한게 예전에 제가 뭐 하나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답은 한국말로 하지 마리엘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순간 여기라고는 알아들었는데 한국말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아 데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여기서 뭐 여기 여기 몰라요 뭐 이런거는 직원들도 다 하니까 아 벌써 배웠나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요? 네네 제일 궁금한건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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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i 바이바이 Tap 궁금해 한국말이 얼마나하는지 가자 잡았다 준비 다 했어? 네 어? 이거 이해하고 대답하는건가? 엄마 똑같아! 아 똑같아 가자 일정이 시트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아 맞아 원래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촉박해서 링꼬라란! 앉아주세요 근데 단어가 다르잖아요 링꼬라란... 유노? 링꼬라란? 링꼬라란 링꼬라란? 왈루왈루, 비사야 이런게 다른데 왈루왈루? 왈루왈루? 왈라왈라? 왈라왈라? 왈라왈라왈라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는거에요 까론 까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거 조금은 이해해요? 네 말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거 어느정도 이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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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어떻게... 알게 된거야? 아... 아... 내가... 내가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했어요 너무 신기한게 대화가 가능하다는게 몇 년 공부했어? 아... Not specifically because I have been stop studying But 얼마나? 총 얼마나? I think almost if summarize I think it's almost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You study? But if summarize When start? 2015 actually 2015 오래됐어 엄청 오래됐다 근데 드라마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 한국말? 이렇게 들으면? No 공부하고 드라마 다시 보고 공부하고 드라마 보고 공부하고 드라마 보고? I If there is a word I find interesting I try to note it and then look for the word 아 그리고 나중에 드라마에 나오면 아~~ 아~~ 신기하네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가장 좋아하는 배우? 가장 좋아하는 배우? 리미노 리미노 리 로사고 리 아 가족 이름 아 가족 이름 리 아 가장 재밌었던 드라마는 뭐야? 리프레 1988 아 1988 1988 1988 1988 와 그거 재밌게 봤었구나 오 근데 대화가 되네 신기하네 I want the 해리 husband you you watching right? 해리 husband you who 아 리준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뭐냐면 오빠 안 봤지? 안 봐서 모르지? 안 봤는데 이거 다 설명될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마지막에 원래 그게 그 영상이 그 영상이 그 드라마가 남편을 참는거야 그래서 과거랑 한 번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 보다보면 아 이 사람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게 있어 시청자가 보기에 나는 원래 유준열파였는데 그게 맞으면 박보검이 돼 아 이렇게 스포해도 돼요? 아 스포주의라고 내가 밑에 써놓게 근데 이제 나는 아 이건 100% 유준열이다 나는 유준열파였지 근데 박보검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보검이 되는 거를 나는 에피소드로 보기 전에 알았거든요 클립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흥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못 봤지 근데 이 친구는 리얼로 유준열이랑 해리랑 그 사귀었으니까 드라마에서 박보검이랑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한거에요 방금 아 그래요? 맞지? 네 응 근데 까론 브로커 you know? 해리 유준열 해리 해리 유준열 브로커 우리랑 대화 많이 하면 한국말 빨리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한국어로? 네 우와 근데 이걸 이해를 한다고? 첫번째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아 아 이게 되는구나 그냥 드라마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네 신기하다 그러면 봐봐 잉글리쉬 딜리셔스 운사이 따갈로 아 나사람 비싸야 라미 왈루왈루 왈루왈루 마라이 마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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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코리아노 맛있어 우와 마사 마라사 마라사 와 어렵다 어렵네 완전 다르네 근데 어떻게 비싸야 아는거야? 어 그거 궁금하다 I I studied in in high school I studied in part of which is is 비싸야 아 아 얼뭅이라는 곳이 있대요 레이떼 근데 거기는 비싸야 지역이라서 비싸야라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했을 때 학생때 아 because we met other B&I from 레이떼 그래서 비싸야 비싸야 펠마 이모님은 비싸야를 조금만 알고 계셔서 그 따갈로그로 얘기를 하는게 조금 더 편하대요 여기 어차피 따갈로그는 공통어여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학교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 희스토리 한국 전통 한국 전통 그 다음에 한국 음식 그 다음에 문화 이런걸로 관심을 많아 저번에도 한국 문화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 문화? culture? 문화 왜? 그냥 그냥 아 아 나의 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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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선 한국 한국 그리구 한국 그리구 좀 아 아 아 지금부터 마리엘이랑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겠네 금방 배우겠다 진짜로 응 오케이 땡큐 이거 되게 이쁜이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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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이거 이렇게 해봐 재밌어 장호 재밌어 아빠요 꾸꾸 꾸꾸 아니야 꾸꾸 안 돼 꾸첸 해야 돼 꾸첸 한번 해봐 꾸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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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꾸 꾸첸 옳지 왜 그거 해야 돼 한국에서 그게 오고 있거든 그거? 꾸첸이 오고 있어 너무 맛있어 안이 오빠 아직 다 먹어요 오까봐 오빠 아직 다 먹어요 너도 이거 꼭 보내고 꾸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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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